지금 불이 나가서 불 끈 상태로 손님하고 같이 보면서 합니다. 지금 여기 천에 45만원 그리고 관리비 6만원 방이 구조가 일반 방하고 다르게 좀 넓네요. 위치는 실립역 근처고 옵션은 다 있고 요거 한번 재보면은 그 방 사이즈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m90이 넘어요. 그럼 아까 거기는 20cm가 더 큰 거에요. 여기는 20cm가 더 큰 거고 3m50인데 옷장 뺐거든요? 이게 60이에요. 그럼 4m가 넘어요. 요쪽 벽에서 여기 옷장에 있는 벽까지가 4m가 좀 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얼마였지? 2m80이었나? 2m890 정도 됐던 거 같습니다. 오늘 봤던 방 중에서 가격 대비 가장 넓네요. 그죠? 가격 대비 가장 넓고 요거는 위치도 한 700, 800m 뜰 거에요 아마. 네. 그 정도 뜰 거라고 생각될 거 같아요. 그 정도 뜰 거라고 생각될 거 같아요. 그 정도 뜰 거라고 생각될 거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